근데 너무 찐득하게 칠하면 보노만 떡칠 됐을 거고 희석을 안 하면은 또 일단 드라이기로... 저기 드라이기로 했으니까 드라이기로 유행하자고 그리고 여러 번 칠해야죠 뭐 그리고 이제 칠하다 보면 이게 또 날라가서 약간 찐득해질 테니까 이제 그걸로 마무리 해야죠 아 근데 롯데는 엄청나게 블랙 회사인데 블랙 기업인데 사람들 모르시나요? 네? 롯데요? 사람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던데... 양아치들이 좀...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? 다시 색깔 덮어야죠 다시 색깔 덮고 다시 가야죠 뭐 저기 사포지라고 써페이서부터... 아이아이아이아이예요 왜왜 그냥 그냥 색칠 덮고 그냥 다시 시작돼요 그냥 서페이서부터 다시? 아뇨아뇨 서페이서도 안해요? 예 저거 굳이 서페이서도 안해도 돼요 요거 안에는 나중에 그냥 매트블랙으로 살짝 떨궈야겠어요 네 그것을 좋아해요 잘하면 안해도 될 거...